음악은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치유의 힘도 있고 또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고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외국 분들이 아리안트로서 눈물을 흘리고 그다음에 나갈 때 흥얼흥얼한다는 거를 그거는 저도 참 놀랐죠 어쩜 이렇게 한 노래를 가지고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 듣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기적 같은 많은 성취들을 했잖아요 그런 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 제 생각에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순발력 한국인의 DNA, 특별한 DNA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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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